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이가 돌아왔다. 꼭 1년 만에 귀환이었다.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. 바비 때문일까? 메리 크리스마스. 아니면 웅이? 메리가 크리스마스 한다. 괜찮아 괜찮아. 작가님 여기는 앞으로 우리 출판사를 이끌어갈 친구들. 제가 인사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가방가. 방가방가. 미연 씨 출산휴가 가면 내년부터 이 친구가 작가님하고 작업하게 될 겁니다. 네? 아니 내년부터 작가님 담당할 친구라고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. 아자아자.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? 사랑이야? 사랑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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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! 사랑아! 야! 예즈라! 무엇이라도 좋다. 사랑이가 돌아왔고 유미는 더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으니까. 다운로드 아티에